우와! 땡큐. 땡큐. 우와, 생각보다 엄청 크다. 진짜 맛있겠다. 고기가 진짜 컸어요. 복오를 가면 사파리랑 신분환도 꼭 가야겠네요. 그렇죠, 무조건. 아, 이거 맛있을 것 같아. 크림 파스타. 그냥 맛있겠다. 아, 까르보나라. 이게 11,000원. 까르보나라가 5,000원이에요? 5,000원이에요. 대박사.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스테이크는 한 번에 썰면 안 됩니다. 식기 때문에. 어, 맞아요, 맞아요. 썰어놓으면 안 돼. 와. 잘 익힌다. 왜, 왜. 맛이 없어요? 뭐야, 아까 콩튀김 먹을 때 느낌인데? 어, 좀 질긴가? 굉장히 씹는 맛을 강해. 굉장히 씹는 맛을 강해. 아, 살짝 질긴가? 네. 엄청 이쁘게 한다. 아주 이쁘게 하네. 많이 즐겼어요? 턱 운동한 기분이었어요. 그 정도예요? 한국에 스테이크하면 부드러운 거잖아. 근데 해외에는 다르거든요. 살짝 질긍 질긍한 맛으로.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, 그래도 고기의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맛은요? 맛은 있어요. 그래도 저 정도 두께면. 엄청. 고급 음식입니다. 그쵸. 가격 때문에 좋은 거죠. 황렬 씨는 뭘 드시니까 다 잘 드시네요, 진짜로. 저는 잘 먹죠. 난 질긍 질긍한 고기의 맛을 느꼈어요. 근데 이게 또 아쉽게 이제 스테이크를 판매를 안 한다고. 왜? 왜? 질겨서요? 질겨서. 저희가 다녀간 이후로 안 온 거 같아. 들으셨나. 들으셨나.